캐나다의 하이엔드 브랜드 베리티 오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 지발 오베이션 파르지 팔 앙코르 레오놀에 오늘 리뷰의 주인공인 피델리오 앙코르 까지 나름대로 뭐 지변에 지인 분들과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피델리오 앙코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톨보이 형태이고 크기가 작은 편인데요 언제나 녹음 영상은 정보란과 고정목글에 따로 링크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는 요 어 털보이 형태로써 작은 방과 거실에서도 딱 좋은 하이엔드 스피커 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핵심적인 특징이 저는 atc 를 모티브로 개선시킨 스피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 매력과 분위기가 좀 우수한 스타일입니다 어 쭉 뻗는 고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뚝 떨어지거나 양감이 풍성한 자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케일도 어 동급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스케일도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단점을 많이 말씀 드린 것 같잖아요 어 단편적인 인상은 약점도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피커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딱 좋은 소리를 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엔드 브랜드와 매력적인 사운드를 비교적 작은 금으로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일반 톨보이 수준 이에요 그거를 너무 그 뭐 베리트 오디오가 되게 고가 라이블들이 많습니다만 피레엘리오는 어 신형인 신형 계열에서는 거 레오노레랑 비슷한 급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중간방에서 작은 거실 정도까지 해서 굉장히 적절한 분석적 소리보다는 분위기랑 매력 그리고 음악성을 중시한다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상급기와 구분 안되는 디자인 이게 상급기들 828도 그렇고 이게 언뜻 보면 차이가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디자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안되는 디자인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물론 가격은 있습니다 강력한 스피커들의 까다로움을 경력해서 경험하셨다면은 어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앰프도 더 많이 신경 써 줘야 되고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뭐 케이블이나 나머지 액세서리 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그런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피달리오도 앰프는 확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어 기중입니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적절한 중형의 미를 살려나갈 수 있는 하이엔드 스피커다 그래서 에이티스 를 쓰셨다면 에이티스 가 구성 쪽에서 올라온 더 기질이 좀 부족한 점을 그것만 살짝만 넘어섰으면 한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분들에게도 추천 드릴 수 있을 만한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 털 전형적인 톨보이 규모이고 어 부피가 어떤 그 때 위 좀 작은 편이고 무게는 꽤 나갑니다 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고 내부 프레이싱 같은 것도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트위터는 제가 볼 때는 스킨스피크 트위터로 보이는데 시크돔 이에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지도 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진지한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어 들을수록 맛깔나는 그런 고음을 가지고 있구요 미드 레인지가 스카닝 5h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5인치 정도로 보이는 스카닝 우퍼가 미드 우퍼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닝 우퍼를 어떻게 구동할 것인가 참고로 하단부의 뒷부분에는 스캔스피크 8 5 4 5 같은 우퍼가 들어있습니다 7인치 정도 되는데요 이걸 우퍼라 사용하는데 이제 818 같은 경우는 요 부분까지 스카닝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요 반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오 암커로도 구동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피델리오는 어 상대적으로 인티앰프 좋은거에서 가능하고 분리형에서 그래도 아주 고가가 아닌 형태에서 해볼 만하다면 828 은 확실히 앰프가 강력한 앰프로 드라이빙 해줬을 때 좀 좋아진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석식으로 부착되는 걸 이루고 가운데 이은매에 저는 대리석 같은 느낌이 드는 걸로 끼워져 있습니다 상위기종과 구분이 안되요 분리가 안될 뿐이죠 후면 덕트가 상부에도 있고 하단에도 있습니다 어 약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맑고 더 높고 더 깊은 저역들을 가진 경쟁들의 기 경쟁기들에 비해서는요 강렬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쇼타임 테스트에서는 어 밀릴 수 있는 기종입니다 하지만 롱타임 에서는 상위 체급의 유명 강자를 우리의 현실적인 주거 환경을 고려한다면 전용룸 이라거나 단독주택 같은 곳이 아니라면은 그런 유명 경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분석적 사운드 특성이 아니라 음악적 사운드 특성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칭이나 세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앰프로는 분위기와 매력 중심까지 밖에 안됩니다 내 스카닝 쿠퍼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앰프라면 앞서 분위기와 매력만으로 매력이 좀 강점이라고 많이 말했지만 여기에 카리스마와 스케일이 덧붙여져서 그것이 강점인 기종까지는 하지만 절대 약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는 점 굉장히 매칭에 대해서 힘들게 좀 가져가야 된다는 점 스카닝 만만치 않아요 에이터 후면 쿠퍼 구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뒷벽과 거리 조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공간이 좁다거나 그러면 뒷벽 거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종인데 그게 안되신다면 저는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더 맑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플랫한 음향학적 우위의 사운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비추합니다 적당한 앰프로 적당히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저는 약간 비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자인과 히스토리 중심의 유명기를 추구한다면 그것도 비추입니다 나름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전통의 강좌는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 리뷰 했었던 에어력 어쿠스틱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 포인트 말씀드려봤고요 나름대로 녹음 영상 정보란과 고정 덮구란은 있는데요 저의 메인 넓은 룸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한 3m 정도 거리를 두고 녹음한 영상 결과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디자인은 마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이그로시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종이고 스파이크를 제가 뺐기 때문에 좀 키가 작아 보이지만 스파이크 너무 작가는 것만큼 더 비율은 좋습니다 모듈의 오디오 주관평가 등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음악적 매력을 원하신다면 저는 A 플러스에서 S 드리고 싶어요 꽤나 매력이 있는 속성을 가진 현대 기종이고요 적절함이라는 것이 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S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히려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는 게 오디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점에서 앰프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내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함의 매력을 밸런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잘 내려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고요 더 강렬하고 파워풀한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비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앰프로 파워풀하게 밀어준다면 이것도 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재미있게 즐겁게 잘 들었던 기종이고요 이 외에도 베르티 오디오도 라인업이 예전에는 다 작은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까지만 있었던 이렇게 구기가 큰 기종들도 많이 확보가 되었네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